아, 떨린다. 주령이가 해야 하려고.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못 보여주는 게 참 아쉽네. 이렇게 매일 있어가지고. 책임감에 지금 고민이. 불만한 공간을 만들어. 그러니까 확 틀어서. 그런 다음에. 여기 광이랑 앵글은 아니잖아. 한 걸음, 한 걸음 다가오는데. 싹 탁 잡는다. 여기 호흡 하나 있어. 둘 싹 본다. 엣지. 엣지! 내가 뽀뽀하고 돌려주면 됐지? 아, 너 미쳤어? 어, 뽀뽀하고. 뭐. 왜 이렇게. 내가 그렇게 안 들어갈 거야. 가려질 텐데. 이, 이 정도의. 내가 그걸로 하실래? 이 정도가 높아서. 떨어졌다, 떨어졌다. 떨어지면 어떻게 돼? 약간 인터스텔라야. 정훈아! 정훈아, 그 엘리리 가져와 그러면. 인터스텔라. 이렇게 하면 널 같이 주실 거라 생각해서. 아. 내 여사니까. 얼마면 돼? 이게 이렇게 돼? 얼마면 돼? 미래의 책임진.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와우! 잘 보인다. 좀만. 네. 액션! 액션!